해운산업 체감 경기가 선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긍정적인 시각이 크게 늘어난 반면 건아물선은 많은 선사들이 경기 불황을 호소했습니다. KMI에 따르면 3월 해운업 경기실사지수, 즉 해운BSI는 벌끄선은 51포인트, 컨테이너선은 100포인트, 유조선은 74포인트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응답이 그 이하면 부정응당업체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벌끄선 운임지수가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면서 체감 경기도 바닥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컨테이너선은 미국 서부항만 적체에 따른 운임인상효과와 그내 항로의 운임회복 노력이 체감 경기 상승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MI 황진해 해운정정책실장은 중국의 철광석 및 석탄 수요 부진, 운임 하락 등 경기 둔화 확대로 해운 기업들의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